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긴장되는데 마지막에 하는 건 시기에 행운인지 불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진단과 처방이 나왔고 공감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또 중원부원 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약이 나온다 한들 지키지 않으면 말짱 허당이죠. 그런데 이 ppt하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은 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냈던 그 많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이 이번에 안 나온 것일까요? 또 일부 제탕삼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안 지키니까 나온 거란 말이죠. 공약이 뭐 설령탕입니까? 곰탕입니까? 몇 번 우려먹습니까? 그런데 저는 새누리당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거짓말하는 그런 나쁜 당이 아니에요.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한 공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억력이 없어서 이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징병검사 받을 때 기억력이 매우 나쁜 인지능력자자는 병력이 면제됩니다. 그러면 새누리당한테 너무 많은 국정부담을 주면 안 돼요. 당연히 국정수행부담을 면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괜히 표를 몰아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부담을 주시면 아주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오늘 발표할 순서는 이런 순서입니다. 먼저 땀입니다. 저 장갑은 정말 아름다운 장갑이죠. 항상 우리 마음을 땀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일깨우는데 이 땀의 가치가 바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법입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의당 의원들은 평등하지 못한 법적용에 싸우다가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삼성 떡과 검사 밝혔다가 의원직 잃었습니다. 또 심상정 의원 백혈병 계속 투쟁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큰 벽에 부딪혀 있죠. 그다음에 차별인데 사실 저는 완전히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어떤 이야기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차별이 이데올로기화 되는 게 무섭습니다.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그것이 우리한테 내면화되고 체질화돼서 차별을 당연시하는 그 사회가 무서운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그랬습니다. 모든 어떤 우리 사회의 현상들은 지금은 차별을 넘어서 차별이 사회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는 이런 무서운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청년들 문제는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사다리가 끊겨 있다는 것이죠.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일자리 문제 학업 문제 이런 게 문제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청년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진짜 고민은 뭐냐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인생의 의미, 자기 정체성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작년에 정의당이 목함질의 사건이고 부상당한 장병들 치료비를 국가보고 내라고 열심히 싸워서 군인연금법이 바뀌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한 무상의료를 받게 됐습니다. 원 내에 안 들어가고 원 외에 싸워서 이 정도 성과를 잃었다면 들어가서는 훨씬 잘하겠죠. 그리고 이 국방공약에서 제가 꼭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부 정당을 보면 군 복무를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런 공약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좀 청년현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고졸, 군 입대 대기자가 대기기간이 24개월입니다. 그다음에 군대 가서 또 21개월이죠. 그다음에 제대해서 취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1개월입니다. 한 번 합산을 해볼까요? 전부 76개월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군 복무를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76개월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군 복무 단축 문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청년의 생애 주기에서 학업 문제, 군대 문제, 그다음에 취업 문제가 생애 주기에서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정책이 융합되고 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책을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 문제 하나도 정의당이 바라보는 관점은 단순히 군복무 1, 2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생애 주기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자리 잡느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접근하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죠. 그래서 저희 공약은 군 입대부터 취업까지 시간 단축입니다. 76개월을 30개월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 전혀 안 들죠. 희망은 국어사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또 경찰의 물대포를 맞지 않고도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종복 빨갱이 소리 안 들어도 되는 이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돈 없고 집 없고 서럽고 안 있고 온 일 당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아니죠. 그다음에 차벽으로 둘러싸여서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런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공약을 핵심적인 걸 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군사 안보 전문가가 이런 경제 공약까지 맡아야 될 정도로 저희 당이 요즘 어렵습니다.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는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가계 소득 부채 또 임금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종합을 해보았을 때 이제 국민 월급 시대가 300만 원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한 이 300만 원 월급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임금 정책이라든가 또는 어떤 우리 사회 대기업에 축적되고 있는 초과 이익이라든가 남녀 임금 격차 해소라든가 또 노동 동일 임금 이거 주장 안 하는 정당을 못 봤어요. 저는 다 한다고 보는데 이런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저희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앞으로 2020년까지 일을 구체적인 목표를 따져보니까 월급 300만 원 시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월급 300만 원을 소사업자 즉 자영업자들이 지급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만 인상하는 정책은 현실성이 없겠죠.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부활하는 서민경제 그 자체를 무언가 온기가 돌도록 같이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이 300만 원 시대는 불가능한, 구호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은 이런 어떤 소득 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금 현재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 11.9배를 2025년까지 5배 이게 OECD 평균 수준이거든요. 여기까지는 한번 좁혀보자. 단순한 구호 아닙니다. 그다음에 복지임금 100만 원.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의 수준이 얼마냐.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지금 고교 무상교육. 이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하셨다. 안 지킨 공약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총선 공약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머리가 나쁜 거죠. 이건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가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반값 등록금 이거 다 새누리당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걸 많이 참고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보니까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고 복지임금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묶어보자. 이래서 100만 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네. 우리 정의당. 그동안의 진보가 뭡니까? 분열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갈등. 굉장히 어떤 진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을 많이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의당 3년 전에 지지율 1%였습니다. 3년 동안 풍전 노숙하면서 절치부심하면서 이제 어엿한 원내정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선거에 총 11명의 경쟁명부에 후보자들이 나서서 아름다운 경쟁을 했습니다. 겁나게. 아름다운 경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외람되게도 정당에 입당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최다 득표로 1위를 했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입원을 한 역차별도 받았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각 분야에 다 빠짐없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청년, 장애인. 아까 새누리당 후보께서는 청년 어디 있냐고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초성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있단 말이에요. 또 환경 전문가 여기는 또 정당에서 오래 하셨고 또 저기 제 얼굴이 제일 잘생겼나 언론 전문가 또 지역의 현장 전문가들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을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그동안에 성찰하는 진보, 혁신하는 진보 또 현대화된 진보로 정말 잘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아쉽게도 다 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